지금 뭐 꿈이 없다고 해서 뭐 좌절하지 말고 불안해 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분명히 찾아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개그맨 양세찬 반갑습니다 제가 강릉에 우리 감동중학 때 우리 여러분들한테 핑거 밴드 캠페인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그 사실 모르신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금연과 이제 흡연 예방에 대한 이거에 대한 관련해서 이게 캠페인이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조언 아닌 조언 같은 거를 좀 해주려고 왔어요 네 괜찮나요? 네 저는 사실 중학교 때 뭐 이거는 뭐 방송에서도 얘기는 하지 않았고 자랑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랑도 아니고 제 경험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주는 거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담배를 폈어요 네 오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처음 담배를 피기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호기심이 일단은 첫 번째가 가장 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친구 맞아요 친구의 권여도 좀 있었어요 맞아요 친구의 권여도 있었고 세 번째는 멋이에요 멋 겉멋 그거를 피면은 내가 뭐 멋있는 줄 어 갑자기 뭐 잘생긴 줄 어 그리고 무슨 뭐 내가 뭐 일진이 된 마냥 어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피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정도를 폈냐 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어요 14년을 폈어요 굉장히 오래 폈죠 그럼 지금은 안 피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은 5년 정도 제가 이제 금연을 하고 있고 잠대를 끊었습니다 그 끊었던 이야기는 이 후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 꿈은 없었어요 정말 그 뭐 뭐가 돼야겠다 아 뭐 선생님 돼야겠다 아니면 뭐 대학교를 어디 가야겠다 라는 꿈이 중학교 때 사실 사실 1도 없었어요 1도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크게 꿈에 대한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꿈에 대한 거는 언제부터 생겼냐면은 20살 때 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형이 개그맨 양세형인 거 알죠 네 형이 먼저 이제 그 대학로에 가서 공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개그 공연을 근데 형이랑 저랑 어렸을 때 동두천에서 그래도 좀 약간 유명했었어요 웃기기로 뭐 얌생이1 얌생이2 이렇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 좀 약간 학생들 사이에서 분명히 여기도 있잖아요 누구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웃긴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20살 때 형이 공연하는 그 공연장에 가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 사귀었던 여자친구랑 같이 가서 공연을 봤는데 그때 약간 제가 좀 약간 무슨 해모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뭐 부모님한테 학원을 보내달라 뭘 해달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가 제가 좋아하는 그 개그를 누군가가 하고 있는데 그거 형의 모습에 제가 꿈을 그때부터 제가 키우게 됐거든요 극장에서 코너를 주말 공연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3회씩 총 6회를 해요 돈도 안 받고 100원도 안 받고 그냥 10권 하나 3천원짜리 10권 하나만 받고 그걸로만 인해서 그냥 무료로 공연하는 거예요 뭐 계약금도 없고 돈 받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때 이제 제가 22살까지 아이디어를 굉장히 짜고 밤새 회의를 합니다 계속 막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그때 성인이니까 또 담배도 피고 머리도 계속 밤새서 회의하고 매일 그러다가 제가 뭐 여러 코너를 많이 말아먹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정말 모르는 코너들이 굉장히 많아요 딱따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모르시죠 그걸 2005년에 제가 데뷔를 했는데 4주만에 내립니다 열심히 공연을 하고 그거를 한 6개월을 준비를 하고 재미있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4주만에 내리고 그리고 다음 코너로 뭐 뭐 정리정돈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저만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 코너를 그 코너를 했는데 그 코너도 12주만에 또 내려요 그거를 1년을 준비했는데 12주만에 내립니다 정말 힘들죠 그리고 있다가 다시 SBS 와가지고 이제 웅이 아버지라는 코너를 그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가 이제 2년 만에 제가 웃게 되는데 그때도 너무 행복했죠 막 돈도 좀 벌고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뭐 다 사게 되고 뭐 뭐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여유롭게 많이 보냈어요 그 코너가 한 80주를 했어요 80 몇 주를 우차사에서 가장 제일 긴 장수 코너로 남게 되면서 제가 그 코너 끝나고 6개월을 쉬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가지고 2년 생활을 마치고 이때까지는 제가 계속 담배를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담배를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바로 전역한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방송 복귀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거기서도 사실 뭐 이런저런 코너 하다가 코너가 잘 안되고 뭐 하다가 남조선 인민통계연구소라고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서 그래도 좀 거기서 좀 연승을 해가지고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활동을 했을 시기에요 그때 근데 스물 그때가 이제 스물일곱말 스물여덟살 초일거에요 한 5년 전 4년 전 4년 전 5년 전인데 그때 이제 몸이 이제 점점 이제 혹사를 시켰을 거 아닙니까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아이디어회의 밤새 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눈 밑에가 살살살살살 떨리더라구요 눈 밑에가 이게 마그네슘을 먹어도 그냥 계속 떨리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 아니면 뭐가 이게 왜 이러지 마그네슘을 뭐 한 두 알을 먹어볼까 세 알을 먹어볼까 계속 그러다가 세영이 형이 저한테 이제 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좀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종합검진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종합검진을 하러 병원에 가요 그것도 뭐 내가 몸이 아파서 간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건강하고 어느 때와 다를 거 없이 평범한 하루였어요 너무 똑같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어 병원에 가게 되는데 병원에서 이제 뭐 뭐 뭐 뭐 뭐 뇌도 검사하고 뭐 폐도 검사하고 뭐 이것저것 막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구요 갑상선이라고 아세요 혹시 갑상선 여기 목쪽에 있는 갑상선인데 요게 이제 호르몬 분비에요 호르몬 분비 여기 호르몬이 나오는 이 갑상선이 있는데 뭐 초음파 체크를 하다가 갑상선에 약간 뭐가 혹이 있다라는 거에요 저한테 그래서 어 그래요? 무슨 혹이에요? 아 이거는 조직검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솔직히 약간 무서웠어요 어? 왜 혹이 있지? 내가 뭐 그렇게 뭐 나쁘고 뭐 내가 생활할 때 뭐 불편한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어 이거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 선생님이 그래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리고 정확히 이제 일주일 뒤에 검진 결과가 나와요 어 갑상선에 대해서 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거기서 갑상선 암으로 암으로 판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공포감과 불안감과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왜 나는 다른 사람과 틀리게 왜 나는 내가 왜 이 나이에 나이 어린 나이에 왜 암이라는 걸 왜 안고 살아가야 되나 되게 자책감이 빠지고 우울하고 되게 뭔가 미치게 뜬거에요 다 싫고 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위로를 받는 것도 그것 또한 싫고 막 다 짜증나더라구요 시간이 점점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근데도 그때도 제가 사실 담배가 참 이게 웃긴게 기분이 좋아도 막 이렇게 펴요 크 야 오늘 뭐 잘됐다 담배 하나 줘봐라 야 니 아직까 그랬다 너무 잘했다 뭐 이렇게 또 피고 기분이 또 안 좋아도 야 담배 하나 줘봐 아 이거 뭐한거냐 아 짜진다 이렇게 되더라구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기분 안 좋게 담배를 피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 불현듯 치는 것 중에 하나가 설마 이게 뭐 담배 때문에 담배를 내가 중학교 때 정말 그때까지가 이제 14년인 거예요 정말 길게 폈으니까 이게 과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 라고 너무 궁금해서 너무 궁금해서 병원에 찾아가요 찾아갔는데 선생님이 의사선생님이다 그래요 갑상선이 담배로 인해서 생기는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담배는요 암을 유발하는 모든 물질들이 나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담배를 펴서 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담배는 피면 안 돼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때 저는 정확히 그때가 14년을 폈을 때 딱 그 얘기 듣고 나서 담배를 지금까지 입에 대본 적이 없어요 이게 처음에 호기심으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 자기가 까먹어 내가 왜 피고 있는지를 몰라 그거 사실 그냥 피는 거야 그냥 그냥 뭐 그냥 뭐 가다가 있으면은 그냥 가서 하나 피고 어 여기 흡연장소 있다 가서 하나 피일까 그냥 피는 거에요 뭐 답답해도 피는 것도 있고 모르겠지만 여기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러실 거에요 1교시 끝났어 아침 아니 조회하기 전에 담배 하나 피시는 거에요 그냥 1교시 끝났어 선생님 중에서 그럼 가서 그냥 담배 피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피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유가 없어요 이거를 정의를 내려서 이거를 뭐 뭐 뭐 문장으로 인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거지 나도 사실 14년을 피었는데 중독인 줄 알았어 왜냐면은 군대 갔을 때도 4주 훈련을 봤는데 그 4주 훈련 안에 담배를 피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래 근데 그러고 있다가 담배를 끊고 마음먹어야겠다 하지도 않고 안 피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뒤돌았는데 그 뒤로 담배 생각이 솔직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나는 그냥 그냥 하고 있던 거였어 그냥 습관처럼 그냥 일어나서 해야 되고 뭐 밥 먹었으면은 뭐 식구땡 해야 되고 뭐 했을 때 어 좋은데 뭐 친구 만나면 한 대 줘봐라 뭐 좋은 공기가 있으니까 야 이 공기에 담배 하나 빨자 뭐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부모님들은 되게 공감대가 많이 갈 텐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아파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은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뭐 수술을 하던 뭐 그 처방을 받아서 의사 선생님한테 딱 나오기 전에 하는 얘기가 혹시 뭐 담배 펴도 돼요? 오늘 술 먹어도 돼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봐요 이런 얘기를 근데 저도 갑상선 수술을 하고 한 일주일 병원에 있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한테 나오면서도 나도 똑같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근데 수술을 했는데 담배 펴도 돼요? 라고 그냥 가볍게 물어봤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갑상선 뭐 담배를 펴서 재발하고 뭐 뭐 이렇게 크게 뭐 갑상선에 또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피지 마세요 이거 암 걸리신 분이 뭐하러 이렇게 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물어본 거예요 가볍게 펴도 되나? 혹시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그 선생님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괜찮은데 뭐하러 이렇게 피시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알았어요 뭐하러 필까 진짜 생각해보면은 이걸 굳이 담배가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정말 나쁘다는 거는 분명히 나도 그렇고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담배 푸시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맞잖아요 담배를 피시는데 학생들한테 또 담배 피지 말라 뭐 하면은 사실 선생님들 다 먼저 끊으시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뭐 분명히 이제 금연을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힘들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시작을 하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말고 담배에 대한 호기심도 가질 생각도 말고 근데 여기서 담배를 안 피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사실 나는 담배를 안 피는데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괜히 부추기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괜히 담배 안 피는데 왜 자꾸 담배 얘기를 하고 금연 얘기를 하고 흡연 얘기를 하고 난 피는 생각이 아닌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하고 싶은데 그거는 예방이니까 여러분들 제에 대한 담배에 대한 금연에 대한 거를 좀 얘기를 했고 사실 여러분들에 대한 속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사실 이게 미리 저희가 익명으로 받아놓은 게 있어요 가족 중에 흡연자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아빠의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럴수록 체력관리가 중요한데 계속 담배를 피우셔서 걱정이에요 라고 솔직히 여기서 지금 부모님이 흡연하신다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 너무 많네요 어 진짜 많다 저희 아버지도 살아생전에 담배를 정말 많이 피우셨어요 지금은 되게 신기하게도 지금 많이 변했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방 안에서 피신다 없죠 있어요? 방 안에서 피세요? 자기 전에 옆에다가 제또를 두시고 피세요? 아 들어와서 피세요 아 아버지 그거를 꼭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간접후면이 더 안 좋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사실 여기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예전에는요 아버님들이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옆에서 담배를 피시고 그냥 방 안에서 온갖 곳곳에서 담배를 피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아빠 지금 뭐예요? 지금 방에서 담배를 피세요 라고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근데 지금은 사실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핑거 밴드 캠페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아주시면 너무 고맙겠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금연 하는 거랑 흡연 또 예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될 것 부모님 될 것 계속 계속 널리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